안녕하십니까 다이버스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까마로 브랜드의 스프레이 자켓입니다. 스프레이 자켓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최상의 실링을 위해서 카라와 소매, 허리 부분에는 2mm 네오프렌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 끝부분과 소매 끝부분에는 SCS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을 보시면 지퍼가 있는데 YKK 지퍼로서 자성이 되어 있어서 덜렁거리지 않고 몸쪽으로 고정이 되어질 수 있는 지퍼입니다. 그리고 앞쪽 카라를 보시면 안쪽에 벨크로로 처리되어 있어서 붙였다 띄웠다 탈부착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내리면 안쪽에 그물형 옷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빙을 가셔서 바람막이 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야외에서도 기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사이즈는 미디움과 라지, 엑스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스프레이 자켓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